친구들 안녕 오늘 하루랑과 함께 할 말씀은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아멘 한 번 더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창세기 37장 7절 말씀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 내일 또 만나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